경제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라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6월 FOMC 긴급 예측, 미국 연준의 생각을 읽어라.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와 기자회견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열립니다. 연준이 이번엔 금리를 동결할지,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렇게 금리 향방을 예측할 때마다 파월 연준 의장 머릿속에 들어가서 이 사람 뭔 생각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머니클라스에서는 연준이 어떤 원리로 금리를 결정하는지 알아보고 또 곧 있을 금리 결정 방향까지 전무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 빅픽쳐를 그려주시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머니클라스에서도 사실 매주 거의 전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 무슨 금리 얘기를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 다른 아침 뉴스에서도 헤드라인으로 나오거든요. 이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미국의 금리 결정이 결국 세계적인 돈의 가치를 움직이고 물가를 움직이고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결정짓고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매출액을 결정짓고 우리 아버지의 월급을 결정짓고 나의 용돈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 관계를 규명하는 게 바로 경제 공부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특히 22년, 23년을 놓고 생각해 보면 바로 물가 때문인 거죠. 물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리와 물가는 서로 역행하는 관계다.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가치고 물가는 물건의 가격이니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돈의 가치는 반대로 떨어지는 것이고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역행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물가라는 그 거대한 숙제가 등장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준의 작동원리, 통화정책의 작동원리를 한번 소개해봐드리겠습니다. 물가가 이렇게 급등합니다. 그럼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올려요. 정책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돈을 많이 들여야 돼요. 그러면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면 그만큼 시중은행은 대출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 정책금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은행들의 이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네.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 쓰는 금리. 그게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가계 입장에서는 같은 돈을 빌릴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돼요. 금융 비용이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은 투자하기가 꺼려지죠. 또 가계는 소비하기가 꺼려져요. 그럼 그것이 결국 경기를 하방 압력을 주는 요인으로 줍니다. 어느 수준의 경기가 꺼지면 꺼질수록 물가는 잡힐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경기를 얼마만큼 침체하게 만들까. 침체하게 만들면서 물가를 잡는 행동인 것인데 적정한 수준의 경기 침체를 만들어 나가면서 물가를 잡는데 집중하는 시대. 그게 바로 지금 22년, 23년 긴축의 시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물가와 경기 그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아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연준의 어떤 목표가 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까요? 미국 통화를 뭐라고 합니까? 미국 통화, 달러죠? 달러죠. 한국 통화는 원화죠. 사실은 그게 별칭인 것뿐입니다. 별칭이라고요? 별칭입니다. 정식 용어는 연방준비은행권, 한국은행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앙은행이 돈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 돈의 가치를 결정짓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연방준비은행권. 괜찮은데요? 너 달러 뭔지 알아? 연방준비은행권이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FOMC가 열리니까 금리 동결, 인하 아니면 상승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6월 FOMC 회의 결과는 아마도 내일 밤에 발표되는 미국 CPI 물가에 따라 달렸다고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의 경과, 물가의 흐름, 고용의 흐름 그런 것을 종합해보면 금리는 동결할 것이다의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물론 동결이 아니라 깜짝 인상 이렇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도 모두 다 금리 동결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페드워치라고 하죠. 시장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보면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동결의 74.7%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70% 정도가 그래도 동결할 거야라고 믿고 있는데 저도 역시 23년 연내에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가 동결되는 기조가 찾아오죠. 그런 기점, 거의 라스트 댄스 맞아 지난 금리 인상이 라스트 댄스였어라는 생각이 들만한 동결 시점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결 시점이 거의 다 왔다. 그러면 올해 안에 동결을 넘어서 인하할 거라는 그런 예측도 존중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연준의 작동 원리, 파월 연준 의장 혹은 연준 위원들은 무엇을 기본으로 해서 무슨 생각으로 금리를 인상하거나 동결할까? 이걸 좀 판단해 보면 도움이 되겠죠. 금리 인하 올해 안에 가능할까? 결국 그 기준은 물가와 고용에 있다. 두 가지 목표가 있다 그러면 물가 안정, 두 번째는 경기 안정. 그런데 경기 안정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주된 지표가 바로 실업률이다. 생각해 보면 물가 안정 여부를 진단해 보니까 물가가 많이 정점 찍고 떨어지긴 했으나 목표하는 물가가 바로 2%니까 아직 목표 물가까지 안 왔다. 그러면 목표 물가까지 안 왔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물가를 잡기 위한 열심히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액션 때문에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런데 그 경기가 너무나 위태위태할 만큼 미국 경제를 파탄시켜 나갈 만큼 그만큼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렵겠죠. 보시면 실업률은 오히려 23년 5월 기준으로 아직도 완전 고용입니다. 다른 말로 해석해 본다면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단행하거나 금리 인하 안 하고도 역시 고용은 완전 고용이니까 마음 놓고 물가 잡기 위해서 움직여도 된다. 그러니까 경기가 걱정이 돼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바로 물가만 잡기 위해서 행보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는 없다. 사실 이 금리 인하 없다라는 말씀은 작년 이맘때부터 드렸습니다. 23년 연내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근거하에 아마도 연준 의장, 연준 위원들은 이런 근거를 기본으로 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그런 시장의 시각은 그런 연준 위원들이나 이런 연준의 생각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라고 혹시 보시나요? 잘못 읽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번에 해외 원서예요. 이게 돈을 찍어내는 연준 이렇게 해석을 해볼까요? 한번 화면에 비춰주시겠습니까? 비춰봐드리면 이 책의 내용이 연준 위원 내부자의 시각으로 연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설명해놓은 최초의 책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갑자기 꺼내들은 이유는 파월의 마음을 읽어라. 연준 위원의 마음을 읽어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연준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연준말 틀려 안 믿어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실패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 21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1년 잭슨홀 미팅 때의 모습입니다. 이때 21년 8월에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거야. 물가 계속 오르지 않을 거야. 인플레이션 없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금리 인상 필요 없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잭슨홀 미팅 또 8월에 갑자기 우리 연준의 목표는 물가 잡는 일이야. 2%라는 목표 물가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 계속할 거야. 극단적으로 달라졌죠. 그러니까 연준의 실패, 두 번 실패. 그리고 이것이 주가를 무너뜨리고 자산 가치를 무너뜨리고 경기 침체를 야기한다 하면서 연준에 대한 믿음이 마치 사라진 거예요. 양치기 소년처럼. 그런 환경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혹은 세계 주요 투자자들이 연준에 대해서 신뢰를 잃고 있는 모습인데 연준이 신뢰를 잃게 된 여러 가지 작동 원리와 배경을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준비은행권을 가지고 결정을 할 텐데 금리를 인하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때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니까. 금리를 인하하다 보면 유동자금이 늘어나요. 돈이 많이 풀리네요. 그러면 자산버블이 일어납니다. 물가도 그것 때문에 오릅니다. 결국 물가가 오르게 만든 것, 인플레이션을 야기한 것도 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를 올려놓고 또 금리 인상을 합니다.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에요.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야기되는 게 유동자금이 또 줄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융부실까지 연결이 됩니다. 경기 침체까지 야기해요. 경기 침체 왔으니까 또 금리 인하해야 된다. 연준이 없었으면 차라리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오히려 연준이 세계 경제를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과도한 유동성 자금 또 과도한 유동자금을 줄이는 과정 이런 두 가지 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서 계속 경제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드는 과정이죠. 그렇게 들기 때문에 오히려 연준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 상황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 정치적으로 휘둘리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을 아까 보여드렸었던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연준 위원들 그리고 의장은 대통령이 선출하죠. 그런데 선출되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 독립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모론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정치론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경제를 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으로 휘둘릴 경우 경제가 오히려 더 망가뜨려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아무튼 그래도 연준이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큰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계속 잘 지켜봐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는데. 앞으로 금리 향방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조언을 좀 해주시죠. 라스트 댄스라는 단어를 던지고 싶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에 멈출 거라고 본다면 이제 라스트 댄스였거나 라스트 댄스가 올 거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긴축적 통화 정책, 긴축의 시대에서 완화적 통화 정책, 금리 인하 시대로 전환되는 변곡점에 놓여 있다. 당장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동결되는 구간 자체가 바로 변곡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물론 주식시장은 금리의 향방으로부터 선행하니까 22년 10월이 저점이고 상승하는 압력이 계속 작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의 정점, 다른 말로 채권 가격의 저점, 투자를 적극적으로 시도해도 될 만한 시점, 채권 시장이 그렇고. 부동산 시장은 금리의 후행하니까 금리가 더 이상 추가적으로 인상이 없다는 얘기는 곧 후행해서 집값이 거의 저점, 바닥을 다지는 지점이 거의 오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변곡점의 구간에 나는 자산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결국 연준의 작동원리, 금리 인상이나 동결의 작동원리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스스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리 흐름의 변곡점이다라는 걸 잘 기억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